오늘 오전에 강의는 제가 대만 발음으로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그냥 써준 이름대로 황만백 형제님 오늘... 아, 이분이 한국말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18살 때까지 사셨다고 한국말 알아들으시고요 조심하겠습니다 대만에서도 PD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화민국 전국 네트워크협회 직장인 홍보 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통역해 주시는 분은 신현숙 사장님이신데요 브랜드 36.5 중국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두 분 나오셔서 오늘 오전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만백입니다 중국어로 황완버입니다 저기, 제가요 너무 지금 꿈 같아요, 꿈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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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소개는 약간 한국말 한 다음에 몇 가지 전부 이용한 한국말 제가 왜 꿈같은 꿈처럼 생각하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사투리, 전라남도 영광, 영광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만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왜 한국에서 제가 커서 한국말을 할 줄 아냐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회되면은 몰래 기도를 했어요 기회되면은 리리 목사님 번역이라도 한 번 기회 쓰면은 한국 가서 번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성동말 그러게 제가 한국 교회를 못 가서 지금 그 단어를 다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기회 되면은 꼭꼭 한 번 한국 가서 번역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몰래 통역, 통역을, 번역이 아니라 통역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죠 살아있는 하느님이죠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통역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은 우리가 더 원하는 거랑 더 부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통역뿐이 아니라 그냥 와서 강의해라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만약에 하느님 없으면 저는 완전히 이런 기회가 없고 지금의 나가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잃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연예계에서 있어서 아주 나쁜 습관들도 있고 아주 못된 습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느님 믿고 그래서 기도지단을 쭉 사서 완전히 지금 변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의 회사 이름은 베델 미디어 제작 회사인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유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부터 기도지단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직장 재단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직장 재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립이 되고 성장했는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명확한 방향을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무 다른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직장 재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직장 재단의 길입니다 그 즉 상속자의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속자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상속자의 길이 되었으니 상속자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옆에 분을 보고 자기는 한 방면에 되었으니 자 옆에 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보고 확실히 눈을 보고 확실히 눈을 보고 확실히 이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노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자주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생각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계시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면 누가 과연 상속자가 될까요? 그 아버님을 믿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님도 아버지도 그 아들을 믿어야지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를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침례받고 세례받고 아들이 되었을 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국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출애국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재단은 이렇게 광야에 있는 거랑 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재단은 재단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재단은 천국을 가기 위한 열쇠,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 키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키맨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열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소를 대단하다 보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 재단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천국을 내려와서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직장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재단은 그 죄를 없애는 시스템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직장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 죄를 없애는 것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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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예수 지도 예수 지도의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장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재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 재단의 기초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직장 재단을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재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 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직장 재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흑암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들도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시인的是谁呢? 자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단이라는 두 종류는 밖에서 볼 땐 동일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는 흑암의 권세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재단은 본인의 방법으로 재단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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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기도 재단을 쌓으면 절에 있는 스님들이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스님 그분들은 자기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에 의해서 수도를 쌓거나 밥을 뭐 하거나 어떤 거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재단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늘 나라입니다 이 천국과 연결된 것이 우리 각 나라입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직장과 가정이 연결되어 직장과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변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직장을 중요시 여기셨었던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직장인들이라고 직장인들입니다 어부였고요 세리쟁이였고 정치하는 분리당에 계셨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이 모두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상들을 찾거나 무슨 풀타임 사역자를 찾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장인들을 케어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장이 변하면 세계가 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겨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재단할 때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 경험은 하다 하다가 자기로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하다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하다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참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려고 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장 재단을 쌓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변화되기 위해서 낡은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로 변하는 것처럼 낡은 가죽부대로 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새롭게 다시 세례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데 또한 가장 먼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예수 머리와 가슴의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 곳입니다 왜냐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죠? 경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못해요 아는데 못해요 그게 제일 가까운데 제일 못한 취콘즈의地方 가장 가까운데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단의 목디는 바저를 타고 그래서 직장 대단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 두 개의 사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지단의 용의,还有一个 목디는 호주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 직장자를 사는 두 번째 목디는 어떤 참는 능력입니다 홀드하는 능력입니다 참는 능력 참는 능력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리액션은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참는 것입니다 기도 직장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같이 경험을 하셨지만 직장자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는 시간이 길었다면 그 시간도 짧아지고 짧아지고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와요 싸다 싸다 보면 참는 능력이 훌륭해요 누가 당신을 모욕한다 할 때 원래는 바로 욕하려고 나가는데 속에서 안 된다 그게 소리가 나와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연예계에서는 욕을 잘해요 무슨 말 하면 욕을 해요 무슨 말 하면 욕한 다음에 얘기를 해요 한국말에는 알죠? 한국말에도 무슨 얘기 욕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못하고 욕하다가 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알죠? 그런 식으로 대만도 그래요 저도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앞에서 아... 죽을 줄 알죠? 그거 한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습관됐어요 그게 아니 그 풍습이 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저도 그 속에서는 그게 틀린 거 몰라요 그냥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욕하면서 나오는데 계도지단을 싼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혼자가 막 참고 여기에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욕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남의가 욕하는데 그게 되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욕 안 해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저절로 변해져요 자기가 스님처럼 숨어서 막 변한 게 아니라 혼자 재단만 싸우면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자기가 혼자 변해요 주지단의 목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리미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깨트려야만 새로운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다 파괴를 하고 다 무려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되게 고통스러워요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 힘도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니까 걱정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참는 신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往下 다음 아니 자, 이제 자, 이제 직장 재단은 대가를 지푸라는 곳입니다 직장 재단은 지스와 지우 직장 재단은 죄사장과 죄물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는 제사장과 재물이 필요한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의 우회의 런 우회 그래서 속에서 나온 게 더럽다고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상할 수 있다고 맞죠? 속에서 나온 게 어디예요? 마음 마음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오직 마음 오늘 나니면서 이사야 수 29, 13 자, 성경 이사야에서 2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 재단을 직장 재단을 쌓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새겼어요 머리에 새겨요 아니면 가슴에 새겨요 아니면 가슴 새겨요 아니면 무릎 아니죠 어디에 새겨요 오직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애할 때가 있죠 제사장의 마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도요 대가를 치러가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맞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러가야 돼요 안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음이 대가를 치우니까 안 하죠 아니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하면 그게 대가를 치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분별해야 돼 마음을 분별해야 돼 마음을 분별해야 돼 자원서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같이 하나 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원서 17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우린의 원인 아우린의 원인은 시탄 시슨련 중국어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아우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우린의 원인은 히브라 히브라 오원은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히브라 히브라 원인은 원래 있는 말 마음을 연단한다는 히브리의 본래 언어는 훈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재단을 오래하며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받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이삭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직 진짜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를 믿느냐 맞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기단을 쌀 때 싸우면 쌀수록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요 진짜냐 가짜냐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짜면 진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무섭고 어떻게 실현당해도 다 좋다고 하고 다 찬양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일 제가 그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하고 다시 요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버 역시 요버 하나님께서 요버 보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요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사탄이 요버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버 가장 중요한 것은 요버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요버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하는 것은 요버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만 할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할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스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새로운 영어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귀를 안 주고 새로운 눈을 안 주고 새로운 다리를 안 줘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준다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데는 다 앉아도 마음을 준다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죠 회막에 계셨고 띠얼 가시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 몸은 바로 어디에 마음이잖아요 맞죠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이 정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주 안정된 곳입니다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어디에 가서 직장 재단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대만에는 다 그런 문제가 많이 해요 어디서 하냐 회의실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서 되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가 몸이 재단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재단을 쌓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느 방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가 재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약간의 간정을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하려고 생각했을 때요 아주 흥분하고 긴장되고 대만에서 강의하면 긴장한 적이 없는데 괜히 한국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흥분도 있고 기대도 되고 맨날 한국말로만 하려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을 보이려고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강의 끝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나에게 직접 한 거예요 너 지금 한국에 와서 너를 보이려고 하냐 아니면 나를 보이려고 하냐 막 한국말로 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막 그런 생각 더 신경 쓰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국말 안 하면 괜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컸는데 한국말도 못한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보이려고 하니까 머리가 완전 혼란해요 되게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갑자기 들어온 다음에 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네가 무대에 올라간 거는 예수 기도 예수 때문에 그러지 네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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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눈물도 나고 막 회개 회개했어요 괜히 왜 눈물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회개 바로 그러니까 재단은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겸사기 해야 돼 혼자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는 다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거 아니에요 하느님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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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가 더 좋지 않으세요? 아니 다 들으실만해요 네 왔다 갔다요 네 네 우리 다시 지우 재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갖고 재단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재물은 없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죠 다 들어가면 다 뭐예요? 죽어야 돼요 들어가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재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대상은 어디인가요? 먼저 옛 자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책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대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 그리스도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재물이 되신 다음에 아주 살아서 나올 생각은 꿈에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와 재물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직장 가면 뭐 하려고 직장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돈 벌려고만 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뭐든지 다 돈 돈 돈 돈 직장 가는 건 뭐예요? 다 승진하러 가는 거죠 아니면 맨날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올라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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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개 다 추가돼요 돈은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돈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로 말미암아서 돈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11조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죽으면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죽었기 때문에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기도제단을 하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11조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나서 계속 다른 헌금들도 드립니다 근데 아주 기묘한 것은 굉장히 헌금이 많이 많을수록 제가 더 많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길 11조로 나를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게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돈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배경에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곤 9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곤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려 직장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돈 벌러 가고 명예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얻는 다음에 자기만 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지금 직장지단에서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돈 돈 보고 가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돈과 우리의 명예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돈과 명예를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재단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대제상이 되었고 재물이 되셨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범죄함도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직장 재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직장 재단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제 마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아주 우리 직장 다닌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고 아주 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인물? 사람, 사람,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최고 최고로 좋은 모델이 있어요 속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니지? 아니지? 성경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셉? 다니엘? 아니지 그건 너무 겸손하네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니지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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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호에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돈 있고 돈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장 다닌 사람들의 목표 이거 아니에요? 맞죠? 기회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사실 들이게 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일般 일般外面職場的人 最想要成为的人 就是 솔로몬 아까你说了 職場 기타 他们回答的 성진里面的回答 对 我早上 没事 就是 在職場上班的人 最想当的人 就是 솔로몬 직장 다니는 가장 큰 직장 다니는 가장 큰 role model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었던 건 아까 쭉 설명한 것이고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맞죠? 만약에 직장 다닌 사람 생각해봐요 돈 있고 명예 있고 지혜 있고 나라 다 직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있고 그럼 이게 바로 직장 다니는 사람 제일 하고 싶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나요? 갖게 되었나요? 솔로몬이 지혜 지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재단을 할 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돈과 명예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이 사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영 부분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유대인들은 가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주 돈을 잘 벌 돈은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의 피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재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육체와 성령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는 대로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직장 재단을 하면서 맞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 둘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재단을 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가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더 많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령이 계신 부분을 더 커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베드로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육체와 성령이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바깥이 죽어지만 안의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의 바깥 부분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홍과 육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바깥의 부분들이 계속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속사람들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올리브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의 껍질을 계속 쥐어짜야지만 아주 좋은 오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인 것입니다 직장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인가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재단에 재단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왕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찬양하면 총 맞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 범죄였을 때 자기 스스로 계속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 왕처럼 성경에 있는 아합 왕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그 누구의 포도밭을 뺏어왔습니다 포도밭을 뺏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여기고 배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범죄암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에는 찬양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바올로가 바올로가 사도 바올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인해서 세 사슬이 다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장재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죽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면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기 싫어해요 맞죠? 예수님이 누가 더 다 죽으려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을 돌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하면은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욕망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는 거예요 오른밤을 오른밤을 가자며 심리를 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준행을 준행을 해야 돼요 준행만 하는 동시에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면은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해줬으니까 예수 이제 왜 뭐 완성 다 이제 바로 주어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으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발만 앞으로 나가면 힘이 다 와요 근데 우린 나가기도 싫어해요 나가기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을 만약에 중요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은 그 당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기도재단을 쌓을 때 여러분들이 형제들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야把 礼物 放下 재물을 재단 앞에 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재단을 주재단을 생각하며 이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재단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상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컴플레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움을 했다고 가정하면 나는 기도재단이 있으니까 나는 나는 그의 방식 나는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나는 너 용서해 그런데 이쪽에서 아직도 화가 나요 맞죠 나는 기도재단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있으니까 싸웠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쪽은 아직도 나를 원망하잖아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주재단에서 생각하시면 우리는 같이 합의하 이해 되셨죠 둘이 싸웠는데 본인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다 회개해서 문제가 없는데 싸운 저는 아직도 화가 났다고 하면 다시 저한테 화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은 저의 직원이 다른 회사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그래서 우리 직원 때문에 저희 회사한테 컴플레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재단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랑 다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화해한 다음에 다시 직장재단에 들어와서 나한테 재단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재단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장을 저희 직원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계실 때도 이 친구도 굉장히 저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나도 다 틀렸는데 왜 내가 가서 화해하냐 그쪽도 나에게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쪽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나도 욕해도 된다 이거는 어디의 관념이죠 세상의 관념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 없다 다 같이 잘못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미안 다 같이 화해하려면 그쪽도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관념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나왔죠 뭐든지 다 라오수 용서해라 한 번 용서 못하면 7번 용서해라 7번 용서 못하면 77번 용서해라 맞죠? 일곱 번까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만 따라서 하면 자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나도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만 듣고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직원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보스니까 제가 그 뭐냐 사장님이니까 알아서 그냥 순종하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커피도 주고 케크도 주고 같이 화해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와서 화해했는지 몰라요 그냥 어? 어? 왜 커피 왔냐 왜 케크 입냐 나는 그냥 가서 아 고맙다고 이번에 드라마 같이 해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화해한 다음에 왔어요 오는 길에 우리 그 직원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기분 어떠냐 자유롭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만 따라서 하면 자유로워져요 보니까 아 웃어요 직원이 오는 길에 웃어요 자기 마음에 기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따라서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 직원도 자기 뜻대로 하려면 안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발 잡고만 앞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뒤에는 우리가 신경 써도 않아요 하나님 다 따라서 해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얘기한 걸 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맞죠 자세히 생각해봐요 자세히 가서 마태복음 가서 한번 다 이러고 봐요 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맞는 사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따라서 하면 다 자기는 죽는 거예요 맞죠 네 여호수와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오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하나님 말도 용감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을 사용해서 용감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담보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한 게 아니라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감하게 모든 힘을 다 해서 내 말을 들여라 내 말을 흥행하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장재단의 승리의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일의 경험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직장재단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계속 아주 혼동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 내에서 너무나 자기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모든 개인의 경험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애국에 있었던 모든 경험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만져서 찾았던 모든 방법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영원히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짧게 영상 하나 보도록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거 지금 교회에서 가해지기 있어 그래서 오프닝 회사에서 드라마 만들 때 오픈식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우리 회사의 첫 번째 드라마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드라마 제가 하느님이 저 회사 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드라마인데 거의 대만에서는 드라마 오프닝 할 때 다 고세 고사 지내잖아요 대만도 똑같아요 다 돼지 머리 압둔 다음에 향 피우고 다 잘 해달라 무슨 날씨도 좋게 해달라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다 고사 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방식대로 우리 오프닝 할 때 모든 사람들 스태프들을 다 모은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모신 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그게 TV에 나갔어요 TV TV 뉴스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니까 기독교 방식으로 오프닝을 한다 특별하다 그런 식으로 방금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경배할 때 노래 부른 거 이게 우리는 지금 다 대만에서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 있는 다 회사에게 얘기를 해요 될 수 있으면 고사하지 말라 무슨 고사가 무슨 뜻인지 알죠 바로 이 드라마를 그 고사하는 신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에게 이 드라마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남에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다고 이게 바로 지금 복음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별되어야 되어야 기때면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냥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이 그 의미를 알거든요 만약에 고사 지내면 우리는 그쪽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게 우리의 드라마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직장 재단에서 직장 재단을 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준을 되게 높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표준을 높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모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크리스찬은 다 성결하다 성결해야 됨에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상하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보면 다 성결하다 다 표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도성이 도도성 표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직장에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말하면 일하기 불편하거든요 괜히 눈을 다 보니까 괜히 다 나는 해도 되는데 너는 기독교인 게 안 돼 그렇게 나오니까 대부분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다 자기 공개를 안 해요 다 소리 안 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다독 직장 가서 덤벌는데 같이 덤벌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드라마 오프닝 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닌데 괜히 그 분위기에 물어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복음도 거의 장수 있나 그래서 복음도 전달하고 드라마 발표회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그 드라마 발표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TV 뉴스를 통해서도 다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대로만 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간증은 아까 잠깐 보셨던 그 드라마가 까오슝이라는 지역에서 발표했는데 촬영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름이라서요 거공에는 장마철이 장마철이 있어서 만약에 촬영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게 비 오는 거예요 그 촬영하는데 비 오면 다 다 다 스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 오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어느 저녁에 장마철 장마철인데 거의 다 거공에는 비가 오후에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저녁에 갑자기 이제 한 장면을 찍어야 돼요 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엑스트라가 한 40명 50명 정도 그 파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들을 다 서울에서 만약에 서울이랑 광주면은 우리는 광주에서 촬영하는데 서울에서 다 엑스트라들이 다 왔어요 그 다음에 큰 장면이라서 크렌이라고 있거든요 큰 기계 큰 기계도 다 서울에서 광주는 없으니까 다 서울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돼요 그게 그런 촬영이 있었어요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다 했어요 감독도 다 오고 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다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대부분 다 비 올 때는 만약에 나 옛날의 성격 옛날의 방식이면 그때는 난 회사에 있었으니까 기도지던 기도지던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첫 번째 내가 원래 그 전에는 경험 방식으로 하는 일은 얼른 전화해서 캔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 불러와서 회의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얼른 해결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비가 되게 크게 오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바로 수영장이에요 그 수영장 옆에서 파티하는 그런 신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감독 연예인들 다 속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비 중에서도 큰 우산 있죠 큰 우산 밑에서 내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은 노래지 노래 찬양의 노래를 킨 다음에 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야 그 비에 오는데 막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만약에 내 그 자네의 방법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재단을 쌌으니까 속에서 하는 일이 지금은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하느님은 하늘땅 다 통치하니까 비를 그친 사람은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누구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봐 비 속에서 노래하고 있어 그래도 찬양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막 손 알죠 막 손 넣고 막 찬양해요 아니 그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 얼른 가서 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얼른 가서 해결하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막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하느님은 진짜로 진짜 하느님이니까 노래하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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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끝였어요 바로 노래하다 하다 끝였어요 감독님이 나와서 지금 원래 가려고 다 가려고 다 가려고 했어요 이제 아 비도 오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기도제단을 했으니까 하느님이 내 기도제단을 받으신 거죠 바로 그 비가 그쳤어요 그친 다음에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다 한 다음에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때 하느님을 먼저 임하신 것을 안 하고 자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천만 원 날라갔어요 나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하는 게 딱 한 가지 하느님만 잡고 하느님만 믿고 그 기도제단을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제단을 싸냐 어느 때 만약에 일 날때 그 당시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없다 승인하고 찬양하고 하느님만 믿어요 그러면 바로 그게 비가 그치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오후 촬영이 있거든요 촬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비 냄새만 오면 오후에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면 비 오는 냄새 있잖아요 비 냄새 오면 구름이 이렇게 딱 와요 딱 오면 감독님은 딱 보고 와서 얼른 가서 재단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재단해 근데 신기한 게 하면 할 수 한 번마다 하면은 구름이 다 다 와요 냄새까지 다 났는데 구름이 안 와요 내일 여기서 재단해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이면은 우연이에요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또 쳐요 근데 세 번까지 가면은 그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재단을 싸면은 하나님은 비도 그칠 수 있어요 바로 그 진짜 그지 말이야 그 바람에 비냄새까지 다 왔는데 거기서 비가 안 내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차려 감독님이 갓 오케이 한 다음에 다 차에 탄 다음에 비가 와요 제가 자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대만에는 7월달에 7월달에 규신달이 규신달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달에는 다 고사해요 이제 규신 나와서 왜 고사하냐면은 규신 문이 연다고 그러거든요 연 다음에 규신 나와서 그 고사하는 걸 먹으라고 먹은 다음에 이제 가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촬영 때는 다 촬영 기간에 그 날만 그 7월달만 오면은 다 고사하거든요 우리는 나는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해요 절대 우리 회사는 고사 같은 거 없다 향 같은 거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안 사요 그냥 만약에 미기들 마음에 불편하다 아니면 무섭다 하면은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겁나는 것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기도로만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다 알아요 나만 보면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게도 7월달인데 그 전에는 사람 다 이렇게 해야지만 안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7월달 지내는 다음에 얘기해요 무슨 일이 났냐 무슨 일이 난 것도 없잖아 왜냐 우리는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다 이런 식으로 다 경영을 해요 다 우리가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다 알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알려요 그러면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 주의시해요 무슨 행동이든 이게 자기가 아니까 나는 누굴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나는 천국의 제사장입니까 나는 천국의 백색입니까 그러니까 쟤는 내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기독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좋은 순환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근정이 있어요 이거 촬영 다 한 다음에 제가 처음에 처음에 회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제가 처음에 기독교 세례받고 기독교에 됐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원래는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혼자 와서 회사를 창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창립하는데 누가 나를 원래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투자한 다음에 나를 내가 그때 당신이 사람을 생각하는 혼자 나가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누가 투자하면 투자한다니까 내가 나가서 회사를 창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나가서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때 당신은 그런 식으로 남의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갔어요 이상하게도 나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방식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뭐든지 다 근데 그게 내가 그 온 회사에 있을 때 얘기한 게 다 달라졌어요 원래는 다 네가 경영하고 네 방식대로 경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오고 나서 다 자기 방식대로 경영한다 근데 저는 이제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 나왔는데 근데 내가 혼냐 나온 게 아니라 제 원래 같이 있던 스태프 두 명 있거든요 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회계 회계 회계죠 맞죠 격리부서까지 같이 나온 거죠 세 명 나까지 네 명 같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회사를 회사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 하는 데 회사 하는 데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는 감독 밑에서 만약에 3층이잖아요 1층 그 조그만 공간에서 이제 회사를 그 사무실을 그쪽에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경영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월급을 월급을 줬어요 월급은 주는데 한 달 주 한 달 두 달 줬어요 준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준 다음에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오게 했을까 근데 이제 와서 나보다 자기 말 드리려니까 그게 이게 안되잖아요 저는 안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재단을 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그 재단의 제일 중요한 게 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루에 열 장씩 그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재단 할 때마다 성경을 보는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저에게 투자한 돈이 대만 돈으로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이니까 대만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곱하기 40하면 얼마야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같아요 그만큼 큰 돈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당연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투자했으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월급하고 우리 직원들의 월급 주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이 70만 원을 대만 70만 원을 해당 한국 돈을 4, 5천만 원을 안 줘도 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딱 보니까 창세기에서 야브라함이 싸우고 돌아올 때 알죠 그 스토리 알죠 남의 그 신발끈 하나도 갖지 마라 만약에 네가 다음에 풍행할 때 다음에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너 내 신발끈 하나 가져가서 잘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죠 그거 알죠 그 그거 딱 읽었어요 근데 내 자기는 하기 싫어요 그 4, 5천만 원을 주기 싫어요 내가 그냥 만약에 세상에 생각도 그러면 그게 바로 정당한 순서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모든 돈은 어디서 와요 너 너 넉넉넉니스 너 호사 재물로 얻을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리에 나오죠 성경에서 다 나왔었거든요 모든 맞죠 신명계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인 거니까 얘기했어요 남의 끈 하나도 갖지 말라 근데 생각해봐요 나는 아무 투자한 사람도 없고 남의 그 밑에서 회사학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70만 원까지 다 어디서 70만 원을 내서 그 사람을 돌려준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봐야 돼요 절대 봐야 돼요 만약에 그냥 다른 거 다 해도 성경을 안 본다 노 기도전에서 보면 젠서빙 빵이랑 진설병 진설병이랑 촛불이죠 촛불 그게 다 뭐냐 말이거든요 말이 너의 양식이 된다 말이 너의 빛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말대로 그냥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그냥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넌 나를 투자하지 말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남의 밑에서 있으니까 남의 밑에서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좁아요 거기서 만약에 드라마를 계속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드라마는 그 분장실도 필요하고 의상실도 필요하고 그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되게 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드라마 촬영 당시에 왔어요 와서 새로 사무실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얼른 가서 회사 좀 봐라 부동산 가서 좀 물어봐서 만약에 우리 우리랑 만든 사무실이 있으면 좀 가서 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회사를 원하시냐 어떤 식의 사무실을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 크리스찬 되기 전에 또 자기 회사 있으면은 꼭 1층 1층 회사를 사무실을 있고 있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실 있는 거 지하실 있는 걸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실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1층 그리고 지하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분장실도 있어야 된다 의상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회사 왜 1층이냐면요 1층은 우리가 만약에 촬영할 때 차들이 1층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1층 하려 그래요 1층은 그래도 또 비싸요 맞죠 2층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층 그리고 다 제가 하고 싶은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차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차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평소 평소는 한 30평 40평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나갈 때 이 집을 우리에게 쭉해오면 임대 임대할 때 이 사람이 발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저는 그 얘기한 다음에 내려갔어요 고흥에 고흥에 가서 촬영 현장에 갔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일 3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혼자 찾지도 않았어요 공원에 가는데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혼자 와서 그 사람에게 우리 그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직원한테 이 부분에 집이 있다 그런데 우리 그 직원이 가서 봤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도에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2층이에요 2층에서 딱 가니까 그리고 문 딱 열었어요 딱 보고 보니까 놀랐어요 놀렸데면 저기에 바로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빨리 와서 이 집 한번 봐보세요 내가 딱 현장에 딱 보니까요 우리가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무실을 가고 싶다고 기도도 안 했어요 문 딱 여니까 1층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에는 분장실 의료실 의상실 하는 그 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데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는 30평 40평도 아니고 60평 그리고 이상한 게 원래 그 지역에서는 돈이 돈이 만약에 대만돈으로 대만돈으로 7만원 8만원 이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상하게도 4만원 사진 보세요 사진 있어요 사진 이게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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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1층 이게 내 내 내 사무실 예 그리고 지하실 여기서 연습하는데 지하실 그리고 옆에 분장실 이상 의료실 분장실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회사원한테 그 직원한테 얘기하는 동시에 하느님 다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똑같이 이상하게도 원래 이 이 이 집이 그 전에 그 전에도 많이 그냥 그 후에 내가 그 방동 집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게 하느님 준 거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딱 안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라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고 무슨 신기한 인간가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집을 내놓자마자 이게 되게 좋은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온 사람은 여기서 커피숍 한다고 1층이니까 커피숍에다가 이게 우리 집주인이 아 커피숍 하면 그 뭐냐 그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주방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사람은 여기서 어 마이 치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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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벽돌 알죠 벽돌 벽돌 치쟌 그 인터넷 인테리어 할 때 그 벽돌 그거 한다고 그거 하는데 그 주방도 아닌데 괜찮은데 근데 주방도 없고 그냥 깨끗한데 근데 우리 집주인이 이상하게 벽돌은 무거워서 집이 집이 안 된다 그래서 헛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들을 때 이상하게 무슨 벽돌 집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다음에 들어온 집은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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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하는 그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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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화랑 주방도 없겠다 물건도 안 무겁겠다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보더니 아 이 사람은 돈 못 낼 것 같다 그래서 이상하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이상한 게 그 다음에 나 나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왔는데 이상하게도 집주인이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원래는 돈 얘기 나올 때 막 얘기하는데 원래는 5만원 6만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 그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3만원 하니까 그 집주인 그 부인이 근데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상해요 제일 이상한 게 원래 그 전에 그 전 전부터 그 옆에 이웃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원래는 인터넷 하는 집인데 원래 그 집을 인쇄하려고 했었어요 친구거든요 원래 다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아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어느 날 그 우리 집주인 그 집주인 아줌마가 그 그 문 열고 들어가려고 차단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있던 이웃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하네 그 집주인이 이상해 왜 얘기 안 할까 그래서 집에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남편이 다 아는 사이인데 무슨 얘기 있으면 전화 오겠지 그래서 전화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임수를 했잖아요 제가 다 와서 우리 회사에 개막식 할 때 목사님 부르고 집주인 부르고 다 불러서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주인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한 다음에 그 옆에 이웃이 원래 그날에 무슨 얘기 하려면 옆에 원래는 그 집을 자기가 인수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려다가 이상하게도 얘기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인수 안 하고 남의한테 인수했나 왜냐면요 그때 성령이 입을 막았거든요 나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되게 신기하게 왜 이 집을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왔냐 다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재단을 할 때 자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사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만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줘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까 그대로 다 준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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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dd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넘버원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해 하나님은 영원한 넘버원 뭐든지 다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세요 뭐든지 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당신을 넘버원으로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